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송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저랑 방송을 같이 하신 게 거의 4월 초? 그런가요? 벌써 그렇게 된다. 한 달 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고. 정말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5월 7일 방송이고요. 화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대체 공유일로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만 더 휴일을 쉬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쉰 느낌인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변동이 컸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쉬는 동안 비트코인이 잘 올라져가지고 그렇게 비트코인을 크게 신경을 안 쓰면서 그나마 좀... 뭘 신경 쓰셨어요? 네? 이제 알트코인들 좀 봐야죠. 알트를 볼 때. 네, 이제 알트코인 좀 봐야죠. 왜냐하면은 좀 중요한 지지선이 이탈이 됐잖아요. 5만 9천 달러. 이탈이 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또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또 추가 반등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건 이제 좀 다시 오를 수 있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4월 이제 중순 3주차 정도부터 이제 4월 20땡일부터 사실 계속 말씀하셨던 게 송승제널리스트랑 고용비 애널리스트 두 분 다 이제 5만 9천 5만 9천 5백 정도 선이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게 뚫리냐 마느냐에 대한 향방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뚫렸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좋은 기운으로 다시 치고 올라온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매크로 이슈들도 좀 섞여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격차님, 이정재님, 이병우님, 루비님, 한행행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생방 보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주말에 있었던 연휴 사이에 뉴스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 화면을 볼게요. 5월 7일 화요일 현재 11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 7백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3천 90달러 선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사실 어제 오후에 6만 5천 달러 선을 터치했다가 한 2천 달러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0.6% 빠졌고요. 이더리움은 3천 2백 달러를 돌파했다는 알람이 어제 오후에 계속 울렸었는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살짝 물러난 모습. 비트코인보다는 좀 많이 빠졌네요. 2% 가까이 빠진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솔라나가 또 힘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차트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먼저 프리뷰부터 해볼까요? 솔라나 어땠습니까? 솔라나도 이제 반등 좀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좀 이더리움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주시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반등이 좀 활발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솔라나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들 움직임도 좀 주목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도 지금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알트코인 시장도 회복세를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큰 친구들이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고 심지어 xrp도 0.5달러 초반 극초반에서 움직였었는데 어제 무려 1.8% 리플 우리 성승제널리스트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1.8% 오르면서 현재 0.54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올라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잠시 뒤에 총체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저희가 연휴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대체휴일까지 하면서 3일을 연장 채웠는데요. 5월 4일날 미국장에서 이제 가장 히트를 쳤던 소식은 바로 이 gbtc가 순유입으로 처음으로 돌아섰다. 이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그래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5월 3일 그러니까 장마감 우리 시간 4일로 될 텐데 여기를 보시면은 제 화면 얼굴을 좀 잠깐 채워 주실래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나온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차트인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요 요 그래프가 전체 ETF 유입량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아래로 하방을 최근에 찍다가 끝머리에서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점선은 가격 차트인데요. 모양 자체는 낙폭은 좀 크지만 다르지만 끝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명운을 갖고 있는 수수료 비싸지만 나가지 않고 있다는 gbtc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ibit, 블랙락과의 ETF 고유량 차이도 이제 별로 없게 됐습니다만 그쯤에서 지금 끝머리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유입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최근에 처음으로 유출을 기록했다고 했던 블랙락과 어디 있습니까? 피델리티의 fbtc도 끝머리가 지금 꺾여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 좋은 것이 장세가 꺾인 게 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장세가 꺾인 게 4월 30일 그러니까 fomc의 회의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증시와 동시에 이제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도대체 뭔 소리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장이잖아요. 일단 뭐 발언들을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들이 나왔어요. 쇼홍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사실 최근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까지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거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그 뒤에 발언들은 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까지는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없다라고 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반납을 일시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선 추가 금리 인상 자체의 가능성을 없애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간은 가지 않았나. 일단은 비누업 부문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생산지수들이 조금 혼조세로 나왔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항상 그런 패턴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뉴욕중시와 크리프터 시장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4월 3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일 이후에는 반등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ETF 쪽에도 계속 물량들이 들어왔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최근에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심지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BTC량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트레저리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기 보면 주체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주체들. 엔티티가 71곳이 무려 12%의 비트코인 들고 있다. 이거 점점 비중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려 71곳이 250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가라는 타이밍이 생각될 때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런 때도 언젠가는 또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물 ETF 투자자들이 일단은 하락장을 한 4일 정도 겪었지만 어지간해서는 나가지 않았더라라는 블론버그의 에릭 발추나 전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 사실상 비트코인 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장 종목이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리고 근데 이제 6만 5천 선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한 2천 불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어젯밤에 나왔던 SEC가 로빈후드 거래 플랫폼에다가 웰스 노티스, 너네 검사할 거야 라고 통보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로빈후드 잘 아실 텐데 증시도 되고 암호화폐 거래 기능도 있어서 암호화폐가 상장도 돼요. 로빈후드에. 여기에 대해서 너네 또 증권법을 위반했다 라고 테크를 거는 그런 모양새라서 좀 후덜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점이 있는데 금주간에 지난 주말간에 가장 큰 뉴스는 여기 차트에서 보이듯이 DC를 비롯한 대부분의 ETF가 특히 미국발이 좀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홍콩 쪽 소식은 조금 기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홍콩 걸 잠깐 보면요. 달러 자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이거 굉장히 짧고 들어온 게 얼마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환산을 해보면 홀딩하고 있는 홍콩 ETF는 4천 개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자본이 어떻게 해석돼서 유통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주말간에 있었던 뉴스 아주 퀵하게 한번 봤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어떤 분들은 이제 솟을 걸어놓으신 분도 있었을 거시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쳤다가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차트로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마감했죠 주봉은. 마감했는데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직전 은봉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랬다라는 거는 사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지를 해줬다. 그리고 확실한 반등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점은 아직까지도 주봉 2평선들이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그러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번 최근에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조정 횡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승분에 비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피보나치 비율로 이제 한번 그어보면은 피보나치 나옵니다. 1월 올해 1월 저점 기준으로 해서 최근 이제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해보면은 딱 50% 정도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유의미한 겁니까? 뭐 50%에서 반등을 하고 네. 그렇죠. 겉으로 해서 이게 지지선이 형성되고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가장 좋은 비율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거는 38.2%예요. 네. 이게 딱 이 지점이죠. 이때부터 잠시만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때죠. 이때부터 그었을 때는 이 38.2%거든요. 네. 비율 자체가. 이때의 격전부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5만 5천 달러 부근이라는 건데 보통 이 주가가 상승 추세, 강한 추세를 계속 끌고 가려면은 이 38.2%를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율을 지켜줬다라는 거 자체는. 저점으로. 네. 아직까지도 충분히 강세에 있다. 강세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대 조정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싶을 때는 61.8% 이하로 떨어질 때인데 지금 최근에는 뭐 그런 정상적인 조정 비율들이 다 지켜줬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상승분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짧은 조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지점에서 또 강한 반등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조정을 마쳤고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본 추세를 봐도요. 이제 이전에 아마 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 이게 반감기 직후에 가격 상승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반감기 직후의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바로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횡복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한 시장 참여자들 털어내야겠죠. 그래야 이제 물량들이 나오고. 개미 털기를 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또 물량을 또 흡수를 하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보면은 약 지금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고점 기준에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정말 좀 더 길어지면은 세 달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좀 나오는지 좀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시 강한 상승 사이클을 굴리기까지 뭐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던 것도 일본 91선까지 다 이탈이 됐어요. 제가 이전에 좀 팁을 드렸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팁을 드렸을 때 주가가 2평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으면 정석적으로는 이번에 빠졌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았죠. 많은 분들이 던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감을 했을 때 정리를 했어요. 밑에 RSI 지표 보니까 빨간색이 굉장히 긴 것들이 많이 나온 걸 봐서는 던지신 것 같은데 이 91선이 이탈이 됐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탈이 됐다라는 거는 하향 추세로 꺾이기 시작하면 매섭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못 잡을 수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빠르게 다시 말아 올려줬죠.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휩소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막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그럼 아래에서 정리를 했으면은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31선 위로 다시 마감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보시면은 1봉 2평선이 주가가 이탈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배율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31, 61, 91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1봉 31선 위로 마감만 해준다면은 다시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은 주가가 확실하게 31선 위로 마감했을 때 이때는 저는 다시 선진입을 하고 그다음 조정해서 계속 분할 매수로 다시 모아가는 91선 다시 이탈하기 전까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나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배열 자체는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일 선 위로 30일 뭐라 그래야 되죠? 30일 선. 기준선. 기준선 위로 1일 마감이 된다면 충분히 우상행할 수 있는 상방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초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지금 코인마켓캡에서는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 그리고 지금 선이 30일 기준선에 걸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위로 간다면 어느 정도 저항선이 형성이 돼 있고 밑으로는 전에 5만 9천 달러 선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 정도를 똑같이 보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인데 여기에 대략적으로 가격 라벨이 6만 7천 2백 달러 정도가 되네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결국에는 지금 약 두 달 동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 과정에서 이때 당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려고 했죠. 5만 9천 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휩소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그랬기 때문에 6만 7천 2백 달러를 다시 넘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5만 9천 달러를 지켜내고 상승 전환을 시도했을 때 무너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6만 7천 2백 달러를 다시 넘긴다는 것은 나 이제 다시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6만 7천 2백을 뚫느냐 혹은 거기에 못 미치느냐가 일단은 상향으로 따졌을 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기준선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4천 달러 선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6만 7천이 사실은 3월달 4월 극초반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었는데 좀 약간 지금 멉니다. 갈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등이 너무 잘 나와서. 시장의 힘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반등도 굉장히 장태양봉으로 잘 뽑아줬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직 아쉬운 점은 1봉 31선 돌파를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마감은 아직까지는 못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도 차트에 그냥 EMA라고 지표 EMA 이거 해서 30일선 맞춰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1봉 마감할 때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 1봉은 어떻게 어디서 마감되는지. 그런데 30일 EMA 위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담아봐야지 해도 돼요. 저희 텔레그램에 메일 좀 써주세요. 그거를 알아서 보라고 하면은 절대 안 볼 사람들이에요. 울지 마시고요. 좀 방법을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좋은 시그널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는데 아무튼 농담이 없고 30일 기준선 이거를 어떻게 올라타서 1일 마감을 아침 9시에 하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보시고요. 만약에 힘을 잃는다. 그래도 시장이 예를 들어 여기서 연준 연방은행 총재 누구 하나가 뜬금없는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혹은 그레이스켈이나 IBT에서 또 순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또 영향 받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하방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다시 이탈되면 안 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의 선이 어디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5만 9천 달러 또 중요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거기보다는 이번에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 장대양본 캔들의 시가, 시작가 여기를 좀 중요하게 볼 거 같아요. 거기 많이 물려 있겠죠. 어? 보니까 5만 9천이네요. 그러네요. 이게 그 중요한 우주의 기운이 있는 그런 달러선이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밑으로 보셨을 때도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 지난주에도 5만 9천 달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항선이 될 것이다. 혹은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네요. 5만 9천 달러선을 유의 깊게 보시고 이 선을 얼마나 이탈하는지 혹은 이탈했더라도 일복 마감을 하기 전에 얼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많이 배웠죠? 이제 차트 하나도 안 보는데 많이 보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로는 6만 7천 달러 밑으로는 5만 9천 달러를 꼭 비트코인 매매하실 때는 명심을 하시고 사실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로 갈 거다, 밑으로 갈 거다 이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숫자들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방으로 조금 더 보는 이유에 대해서 7대 3? 6대 4? 네. 그 정도. 7대 3, 6대 4.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 움직임들 자체가 저점을 형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종종 언급을 드렸을 텐데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축적 구간이 있고 분배 구간이 있잖아요. 이 분배 구간에서 항상 어떤 패턴을 만들고 분배를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데 그 패턴이 플랫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C 만들고 A 올라갔다가 고점을 두 번 만들고 저점을 두 번 만들어요. 오늘 기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을 두 번 형성했다고 하는데 착각하게 만들고 아래로 한 번 더 저점을 깹니다. 이런 패턴 자체는 이런 자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고점을 높이기는 했지만 저점을 일시적으로 깼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또 중요한 이런 흐름들을 보면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저점을 지켜주는 듯 했으나 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점도 아직 올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플랫 패턴이라는 거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패턴이 이번에도 나왔는데 지금 파동 카운팅상 저점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켜내고 오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플랫 패턴, 평평한 패턴이라고 하지만 저는 눈에 익기로는 개미 털기 패턴이다. 네, 맞습니다. 약간 털면서 이거 끝이야 여기까지 끝이야 하면서 한 번 더 털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또 정작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살아왔던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털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5만 9천 근접 가면 손이 매도 버튼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5만 9천 달러 이탈하면 일단 매도해야죠. 왜냐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5만 9천 달러 이탈하고 나서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저는 그거 보고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인데 다시 오르겠지. 또 비트코인 우리는 항상 약간 뭐랄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그런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뭐라니 그냥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투 포트폴리오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사야죠. 고맙습니다. 훨씬 더 많이 갈 건데. 위안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을 아침부터 해주십니다. 자, JM킹님께서 현진우나 어디 갔냐고 애타게 부르시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연휴를 지내고 와서 첫 영업일이잖아요. 거래일이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제가 대신 이현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뉴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현지 아나운서가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6만 7천선 밑으로는 5만 9천선 우주적인 의미가 있군요. 꼭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향방을 한번 지켜보셔라. 그게 아마 오늘 내일 한 이틀, 3일 사이에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AM 매니지먼트와 AM 라이브를 화요일 날 하잖아요. 월요일 장이 미국에서 끝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항상 오늘이나 내일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거기서 향방이 딱 정해져서 목요일, 금요일을 결정하고 주말에 또 바뀌고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정확합니까? 트레이딩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트레이딩 뷰키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약간 월요일 날 약간 이상해져서 온 패턴이 화요일 날 뭔가 만들어져서 수목하고 금요일부터 주말을 들어가서 또 이상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맞다고 하면 감사한 그런 말씀이고 이더리움을 이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더리움이 좀 말이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대외적으로는 증권법 관련된 이슈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좀 있으면은 현물 ETF 관련된 승인권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는데 현재로는 부결 관련된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워낙에 상징성과 그런 내러티브가 좋기 때문에 3200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단숨에 1.6% 이상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자, 차트로 볼까요? 4.3% 이상의 성장한 경우를 도와줍니다. 4.3% 이상의 성장한 경우를 시작하는 경우를 시작하는 승인권 2.4% 이상의 성장한 경우를 시작하는